해산 안될 말이었어 나라리 헤어지자 널 올려버리고만 못된 그 말 그냥 해본 말이었어 한두 번도 아니잖아 다툼도 내겐 사랑인데 나 느낌이 이상해서 네 마음이 걱정돼서 내가 들렸다고 널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다고 연락하고 싶은 밤 네 장시간 하니 네 슬픈 눈이 걸려 머뭇거리게 돼 정말 마지막 통화일까봐 해산 안될 말이 있어 어떻게 헤어지자 그 말을 그렇게 넌 쉽게 하니 진심인지 장난인지 한두 번도 아니잖아 어떻게 이게 사랑이니 나 느낌이 이상했어 나 이번엔 겁이 났어 그만 눈물이나 뒤로 돌아 그 자릴 뛰쳐나갔지만 연락하고 싶은 밤 너의 장난들이 마치 꼭 진심같이 느껴져 기다리게 돼 마지막 메시지라도 사랑의 시간을 이길 수 없는지 사랑의 시간을 이길 수 없는지 설레는 날들보다 설레는 날들보다 힘든 날이 늘어가 하지만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로 헤어지면 후회는 끝없이 추억보다 커질 거야 연락하고 싶은 이 밤 더 보고 싶어지는 밤 사랑의 이 보다 이 보다 더 필요한 이 보다 더 필요한 말들이 지금 못 읽겠어 미안하단 말조차 서로가 있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것 그걸로 감소한 이 밤 이 밤 이 밤 이 밤 네가 너를 찾는 이 밤 그 너를 찾는 이 밤 이 밤 에어 lyon 7월 Another